백석대학교가 천안 화인메트로병원과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위탁연구와 개발, 공동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백석대 송기신 총괄부총장은 백석대에는 간호나 물리치료 같은 보건계열 전공이 있다며 해당 전공과도 활발히 교류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화인메트로병원 위영훈 대표원장은 좋은 뜻을 가진 대학과 함께하게 된 만큼 힘을 모아 다양한 일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